굿바이 최파타 진짜로 만나고 싶은 분만 모십니다. 최파타 레드카펫 8년 전 드라마 질투의 화신에 차비서가 더 글로리의 전재준 눈물의 여왕의 윤은성으로 성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사슴같은 눈망울로 싸늘한 악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천상배우 박성훈씨 최파타로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성훈아 반갑다. 너무 반갑습니다. 8년이에요 8년. 이야 8년 만에 우리 성훈이가 우뚝 섰네. 라이징에 라이징이네. 우리가 질투의 화신이 우리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8년이야. 2016년. 근데 이게 인사말이 아니고 그래 우리 성훈이는 살은 좀 빠졌는데 그때 얼굴이 그대로 있네. 그 소년의. 아유 지금 완전 그대로이신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만 늙은 것 같아요. 와 성훈아 우리 성훈씨 그때 이제 질투의 화신에서 이제 우리 고경표. 내가 경표 엄마니까. 엄마하셨고 저는 경표 비서를. 그러니까 차비서잖아. 아 우리 그때 막 기억나요. 막 계속 막 스탠바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근무 시간이 그게. 그렇지 없었으니까 막 새벽에도 찍고 그러면서 내가. 내가 아마 너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아 우리 씬 나올 때마다 나오니까 너무 좀 힘들겠다 막 이랬지. 아 계속 걸리니까. 어 계속 걸리니까. 대사가 없어도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전 제 볼 이렇게 막 꼬집으셨던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래 그래. 그때 뭐라고 했고 내 꼬집었지 뭐.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뭐 닥치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서지 마라 뭐 이런 거. 나서지 마라. 우리 아들 감시해라 막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진짜 잘생겼네. 우리 정미선씨가 어머 박성훈 배우님. 이름이 이렇게 어색할 줄이야. 전재준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나는 우리 상훈씨랑 이제 그 질퇴화하시는 게 쭉 하면서도 그런 걸 하나도 못 느꼈거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악역을 탁 할 수가 있었지. 원래 그쪽이에요. 그쪽이야. 그렇진 않고요. 그 글로리에서는 전재준으로 캐스팅될 때 그 작가님이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 제가 좀 선한 역할을 나왔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보시고 저런 선한 얼굴을 가지고 선한 연기를 하는 친구한테 악역을 입혀보면 되게 새롭고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특기인가 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너무 선한 역할을 하는 배우 한 번 확. 근데 대부분 성공을 하잖아. 워낙 막 글이 좋으니까. 그때 딱 그 캐스팅 제의를 받고 해낼 수 있어 생각했어요? 저는 그 전재준이라는 역할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하면 재밌겠다. 잘할 수 있겠다 보다는 너무 재밌게 연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욕도 엄청 잘하셔가지고. 아 예. 그 패러디 같은 거 있었잖아. 차 광고 패러디. 나 진짜 그런 광고인 줄 알았어. 그 광고 있으면 대박일 텐데. 그게 차 광고는 아니에요? 차 광고죠? 과한 거 아니고 어떤 유튜버 분이 광고인 것처럼 만드셔가지고. 되게 재밌었죠. 그러니까. 유은영 씨가 와 진짜 잘생겼네요.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화정 언니를 보는 눈빛이. 와 더 글로리에서 재준 씨 딸 얘 소리를 보는 눈빛이. 아니 우리 작가분이 아까 이제 성훈 씨가 딱 도착하니까 나한테 막 톡을 보낸 거야. 언니 너무 잘생겼어. 아이고. 빛이다. 아이고. 그래 이제는 성훈 씨 옆에 빛이 있네. 지금 이제 많이 마른 게 아무래도 또 역할 때문에. 네. 제가 최근까지 방콕에서 열대야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역할이 조금 스키니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감량을 좀. 몇 킬로 감량한 거예요? 한 11킬로 정도 감량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좀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11킬로를 감량했어요? 그냥 안 먹었죠. 안 먹었어. 안 먹고 적게 먹고. 몇 달 동안? 한 서너 달 정도. 서너 달 촬영할 동안. 아니 그래서 나는 그 윤은성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제 유키즈 나온 거 보니까 너무 말라가지고 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게 아마 촬영 중간에 내가 찍었을 것 같아요. 아이디 수림님이 최파타 벨그램에서 성훈 배우님과 화정원이 둘이 찍은 사진 발견. 어머 두 분 다 너무 빛나요. 아 기억나죠 기억나죠. 아 우리 성훈이 아기다. 저 진짜. 여러분 여러분도. 풋내가 나네요. 사진. 여러분이 볼 수는 없죠. 우리 인별그램에 해놓을 테니까 우리 둘만 봤네. 여러분들은 우리 인별그램으로 봐주시기 바래요. 저만 늙었다니까요. 아이고 진짜. 좋아요. 오늘 성훈 씨 최파타 레드카펫에 모셨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최하정의 파워타임의 마지막 레드카펫이에요. 물론 이제 하정원 씨도 있고 뭐 쭉 많은 분들이 나오지만 처음 뵙는 처음 초대되는 레드카펫이야. 우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불러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거 있었어? 그냥 뭐 항상 이렇게 계획대로 계획표를 짰나 그랬잖아요. 유키즈 출연 어디 뭐 이사 쫙 뭐. 최하정의 파워타임 출연은 있었나요? 없었지. 있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있었던 걸로. 있었던 걸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우리 성훈 씨가 또 연극을 지금 열심히 연습 중이죠. 연극 빵이야. 빵이야. 이게 보통 빵이야 빵이야 할 때 그 빵이야예요? 네. 총. 총 빵이야. 정말 6월 18일부터 대학로에서 공연이 되는데 지금 한창 연습 중이기 때문에. 대학로 지하실에서 지금 한참 치열하게 연습 중입니다. 그럼 이 빵이야는 뭐 총 얘기예요? 네. 정말? 네. 제가 총 역할이고요. 빵이야. 나나라는 작가가 저를 소재로 드라마를 써가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탄생이 되고 여러 9명의 주인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뼈아픈 근현대사를 쭉 훑고. 그럼 창작극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총의 주인이 됐던 사람들의 여러 애환과 죽음 그런 슬픔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극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바쁘신 분이 이 빵야를 하겠다고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점이 성훈 씨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아 일단 이게 작년에 초연이 됐던 작품인데 그때 되게 대학로가 들썩들썩 했어요. 공연계가. 되게 요즘 갓극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갓극. 네. 정말 훌륭한 작품이 정말 나왔다. 그치. 갓성훈 막 이럴 때. 그런 얘기만 듣고 이제 공연을 보지 못했었는데 작년 말쯤에 오징어게임2랑 눈물의왕을 동시에 찍고 있다가 한 이쯤에 봄쯤에 제가 조금 스케줄이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오랜만에 공연을 하면 좋겠다. 아 쉽지 않는구나. 정말 열심히. 제가 잘 못 쉬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출님한테 전화해서 그냥 시켜달라고. 그쵸? 네. 쫄랐습니다. 대박이다.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참고로 그 빵야는 한물간 드라마 작가인 주인공 나나가 시나리오 소재를 찾던 중 오래된 구구식이라고 읽어내는 거야? 네. 구구식. 구구식 소총 빵야를 만나면서 일어난 이야기. 그야말로 지난해 대학노가 들썩했던 이 빵야를 이제 박성은 씨가. 그런데 이제 총 역할이라며요. 그건 너무 특이하다. 그러면 총이면 말을 못해야 되잖아. 아니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계속 총알 나갈 땐 가면 삐용삐용 이런 것도 돼요? 쾅쾅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제 사연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작가님한테. 그야말로 이제 총 사물인 소총을 의인화한 건데 그럼 빵야는 어떤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인천 조병창에서 태어나서 일본 장교의 총이 되었다. 앞잡이에 막 총이 되었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없잖아. 그 주인에 의해서 쓰여지는 총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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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팔자가 진짜 막 기구하게 변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무고한 조선인들이 학살 당할 때 많이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어떤. 좀 그쪽으로 갔을 때는. 네. 반대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또 막 응원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장면중으로 막 보여드리겠다. 자 우리 성훈 씨 목소리 많이 듣고 싶어서 정나니 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정나니 님. 연극 빵야에서 소총 역할을 맡았다는 성훈 님. 소총 캐릭터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총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죠? 사격을 하셨나요? 사격을 할 필요는 없었겠다. 물론 이제 총을 발사하는 장면들이 있긴 있는데. 그럴 때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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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육군 병장 출신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소총이 이제 얇고 길다 보니까 얇고 긴 몸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 얇고 긴 몸. 여기서도 필요하네. 꽤 필요합니다. 성훈 홀릭 님께서. 네. 7년 만에 대학로에 복귀한 소감은 어떠세요? 연습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배우님의 연극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그래. 그 2017년 연극 프라이드 이후 7년 만에 다시 연극으로 돌아가신 거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 팬들이 많으시겠네. 한마디 해주세요. 기다려온 그 연극 팬들이 있죠. 네. 연극 때부터 연극 활동할 때부터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계신데 정말 많이 반가워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성훈 씨는 무대에서 긴장 잘 안 하는 편? 근데 항상 첫 공 때는 좀 떨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리는 것보다 설레이고? 설레임 반 긴장 반. 긴장 반. 네. 저는 첫이 들어가는 게 첫 공. 첫 촬영. 첫 리딩. 이런 때는 항상 조금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라디오. 첫 라디오? 네. 조금 긴장돼요? 지금 그래도 파워타임은 좀 처음이지만 그렇지. 또 여러 군데 좀 나가본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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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원 선배님. 어? 재원 선배 분이 주셨는데요. 재원 선배? 네. 성원배우님. 아 닉네임. 그냥 닉네임이시죠. 빵야 첫 곡만을 기다리고 있는 팬입니다. 연극 빵야를 보러 가기 전 제가 공부해야 하거나 준비할 게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를 알려주시면 열심히 예습 복습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조금 예습하고 오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더 잘 되긴 하겠지만 저희 공연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또 해드리기 때문에 굳이 예습 안 하고 오셔도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레는 마음만 박성훈 본다. 뾰로롱님이. 배우님 연극은 NG가 없잖아요. 무대 위에서 갑자기 대사를 까먹거나 약간 블랙아웃이 오면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졸부는 연극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극이 진짜 이런 적 있어요? 갑자기 대사를? 저는 다행히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한 번도. 와 진짜 연극은 NG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공연이 3시간이 넘는 공연이거든요. 중간에 쉬는 시간 인터미션이 있고. 인터미션이 있고. 그리고 대사 양이 엄청 많고 그리고 대사가 분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박성훈은 최하정의 파워타임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배우들이랑 나눠서 출연을 해서 암기하는 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걱정이 산더미예요. 대사는 뭐 이제는 거진다 아니에요? 어슴프레하게는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연극을 한 편 해봤지만. 네. 리타길드리기. 리타길드리기 알죠. 와 그 내일까지도 막 다 안 외워진 것 같은 막 느낌이 막 들고. 그런데 어떻게 또 딱 시작을 하면 그냥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되죠. 어우 떨려. 그때 떨려 떨려 진짜. 진짜 항상 대본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데 연습한 시간을 믿고 올라가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소희님이. 네. 성원배우님은 연극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연극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관객의 입장으로 정말 재밌게 봤던 연극은 뭐였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냥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해서 사실은 영화연기 전공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워크샵으로 한 학기에 한 편씩 연극을 올리게 되는데 1학년 첫 학기에 올렸던 공연이 택시드리버리라고 장진 감독님 작품이 있고 옛날에 최민식 선배님이 하셨던 건데 제가 그 역할을 맡아서 공연을 올리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수선하다가 점점 집중이 되고 마지막에 와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실 때, 겉은 콜 때 그때 그 감정과 희열, 성취감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를 항상. 그 객석에 진짜 반응, 즉각적으로 오는 거. 그 환호, 박수 잊지 못하죠. 그렇죠? 감동까지.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재미있게 봤던 연극은 뭐였어요? 많겠지만. 연극. 수많은 공연들이 있는데 꼭 연극 아니더라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연이 뮤지컬 빨래라는 작품이거든요. 학창원 소극장 작기지 말고. 지금도 노래도 너무 좋아해서 자주 듣기도 하고 계속 N차 관람을 하고 있는. 빨래. 너무 보고 싶다. 이종은 씨가. 하셨었죠. 오랫동안 하셨었죠. 그렇군요. 그게 그렇구나. 너무 힐링되고요. 너무 따뜻한 공연이어서. 그렇구나. 추천을 많이 합니다. 좋아요. 자, 빅뱅엔 뱅뱅뱅. 왜냐하면 가사 속에 빵야가 나오거든요. 뱅뱅뱅 들으시고 2부에도 데이트 이어집니다. 우리 박성훈 씨 아주 가깝게 보는 라디오를 보실 수 있어요? 자, 빅뱅에 뱅뱅. 달콤하게 Life is 즐거운 시간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화정의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멋진 배우 연극 빵야의 박성훈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날 이제 오픈이 되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주가량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직 뭐 예매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2차 티켓까지 서두르셔야 되네. 서둘러주시면 많이 많이 찾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빵야의 박성훈씨 다펜 몰님이 배우님 머리카락이 가발같이 소복한게 참 이뻐요. 감사합니다. 가발은 아니고 머리숱도 많고 이쁘네. 부모님께 감사하죠. 다행히. 이걸 진짜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잖아요. 그럼 여자 배우도 그런데 남자 배우는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더 비좋고 통과발 쓴 것처럼 소복하니 예쁘대. 소복하니 감사합니다. 머리 오늘 또 이쁘게 만져주신 것 같아요. 소복하니 김선영씨가 찐 멜로 연기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이 목소리에 이 비주얼에 언제 살더란 거 할 거예요.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네요. 멜로 연기 아니 그래도 좀 했었잖아요. 네 좀 하기도 했지만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는 조금 공교롭게도 이제 악역으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다음 작품은 좀 멜로 멜로 그리고 약간 코미디가 조금 깔린 로맨틱 코미디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렇지. 코미디 좀 좋아요? 잘 돼요? 저 좋아요. 너무 좋아하죠. 우리 질투하신 작품 같은 그런 작품 그런 거 너무 좋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것도 네. 5966님이 박성호님 타지에서 오셨죠. 저의 판타지 아 타지에서 왔습니다. 판타지 김 잘생김 뭐 이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판타지는 또 처음 봤네요. 감사합니다. 이주은씨가 저의 저의 딸 중딩인데 박성호씨랑 결혼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체파타에 성호씨 나온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연극 빵야 저희 딸이랑 꼭 보러 가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결혼은 네. 저기 저보다 훌륭하신 분과 하시고 공연은 꼭 보러 와주세요. 전체 관람가요? 저는 몇 세지? 12생가? 아마 그럴 중학생은 되겠네. 중학생 아마 가능한 거예요. 예예예예. 중학생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39 이아나님이 성은 배우님 대본 잘 외우시는 편이에요. 저 기말고사 준비하는 사람인데요. 도무지 암기가 안 돼요. 암기 잘하는 꿀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잘해요 암기?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바른 편이긴 한데 많이는 까진 아니고 잘하는 거야. 근데 외우는 거는 요령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 그냥 무조건 계속 보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맞아. 눈에서 이 글자를 활자를 빨리 떼는 게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안 보고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안 보고 안 보고 하다가 생각 안 나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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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틈인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하니까 옆에서 툭 치면 나오죠. 그렇잖아요. 이 정도 해야 달달달달 그러니까 주기동 외우듯이 외워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볼 때는 스타들은 좋겠다. 예쁜 옷 입고 멋있게 찍으면 체중 조절해야죠. 그렇죠. 캐릭터 분석하면서 대법 외워야죠. 그 추운데 그냥 그 눈 속에서 얇은 옷 입고 멋있는 척 해야지 눈물해요. 해서도 마지막 장면 쪽에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죽을 때 고생 많이 했죠. 너무 추웠죠. 그때 엄청나게 추웠고요. 거기가 인제 정선이었던 거예요. 강원도 정선 서러니 서러니 막 펼쳐진 데서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나중에 화면 보니까 잘 찍었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는 막 눈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러다 나중에 화면 보면 역시 눈이 많은 게 정말 예쁘게 화면에 담겨서 정말 예쁘다. 이런 거에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했습니다. 002하나님이 눈물의 왕 비하인드 영상을 보니까 촬영 중간중간 곰돌이 하트도 하시던데 첩파타 카메라를 통해서도 보여주세요. 자 저기입니다. 저기입니다. 아마 이거 말하시는 것 같은데 이쁘게 저는 고양이 하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고양이 하트요? 이게 귀. 자 알고 아 이렇게 위가 네. 자 알고 있는 하트 다 보내주세요. 알고 있는 하트 이것도 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짜 깨물 하트 이거 나 많이 안다. 좋아요. 자 이현지 씨가 자주 어플을 자주 보신다는 성우 배우님 오늘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오늘은 정확히 65점입니다. 아 그랬어요? 네. 70점이 안 됐네. 70점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아니 지금 이제 그 성우 배우님 때문에 그 어플이 또 난리 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점점 이제 언제쯤 언제쯤 이렇게 좀 편하게 쉰대요? 계속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나와요? 아 점점 아 제가 뭐 올해는 작년과 좀 비슷한 기운으로 가고 내년에 좀 더 좋고 그때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오징어 게임? 어 이제 아마 이제 공개될 시기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 40대 중반되면 더 더 난리래? 뭐 이렇게 된다고 좋은 얘기 나오면 뭐 맹신하진 않지만 그쵸지 믿으면 기분은 좋잖아요 그쵸 무조건 그런 건 믿어야 돼 그리고 나 잘될 거야 잘될 거야 그치 우리 성우님 진짜 최파탄 마지막이니까 진짜 모셔봤습니다 네 우리 성우씨가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무부해 주시고 나도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 차비서가 이렇게 이렇게 갔어요 3412님이 오징어 게임 시즌2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스포는 힘드실 테니까 배우님이 딱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시즌1보다 잘된다? 비슷하다? 음... 하나 둘 셋 더 재밋다? 더 재밋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고 내가 대부분 이렇게 원 따라가는 투가 좀 없잖아요 아니 투 따라가는 원이 없잖아요 네 근데 상상 상상 장난 아니래 괴구는 어머 우리 성우님 진짜 월클된다 막 이랬어요 기대 기대 해보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 하죠? 올해 말에 개봉 공개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올해 말 너무 길다 내년 초로 넘어가진 않죠 그러면 다행이야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올게요 자 윤정님이 불멍을 좋아하지만 캠핑을 정말 싫어해서 너튜브로 불멍 영상만 찾아본다는 성은 배우님 오늘도 불멍 타이밍을 가지실 예정인가요? 또 어떤 유튜브 너튜브를 보세요? 아 그래요? 불멍을 좋아하는데 캠핑은 또 싫어해요? 아 그거 뭐 챙겨가고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좋아 그러면 누가 챙겨가서 불을 펴주면 그건 볼 의향은 있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또한 굳이 좋잖아 그리고 텐트에서 자는 것도 싫고 그럼 지금 집돌이에요? 저 집을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싫 때 특별한 취미가 없어서 스트레스 막 많이 받았을 때 화면에 장작불 영상 켜놓고 장작불 타는 소리와 화면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ASMR로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따뜻하다 되게 감다운이 돼요 불멍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뭐 코미디어분들이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찾아보고 맞아맞아 음식 유튜브 성식이 형님 최서 형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먹는 거 좋아해요 우리 성은이가 네 맛집 찾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떤 음식 제일 맛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거? 기본적으로 면을 되게 좋아해서 칼국수도 엄청 좋아하고 국밥류 이런 거 좋아해서 한식파예요 노포 좋아하고 네 노포 좋아하고 오늘은 뭐 먹을 거예요? 오늘은 일단은 점심시간이 좀 애매해서 지금 김밥을 먹었고 이제 저녁에는 연습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밥차 얘기도 했지만 촬영할 때 진짜 밥차가 너무 맛있으면 그럼요 진짜 돌아요 돌아요 진짜 옷은 꽉 끼지? 그건 먹어야지? 먹어야지 조절이 안 돼요 밥차가 맛있어버리면 또 맛없어도 또 내게 속상하지만 그치 맛있으면은 어떤 밥차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진짜 여태까지 촬영한 모든 촬영을 통틀어서 오징어 게임 밥차가 가장 맛있었다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오징어 게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가겠지만 우리의 밥차잖아요 대한민국의 밥차죠 거기에 막 이렇게 막 어묵조림 뭐 그쵸 막 너무 맛있잖아 김치며 신메뉴도 근데 막 개발을 하시고 거의 반찬이 겹치지도 않고 심지어 촬영이 없는 날 촬영이 없는 배우가 밥만 먹으러 나오는 정도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진짜 예 예 근데 그런 밥차 아줌마 아저씨들 엄청 유명하시다 그러겠죠 막 여기저기 스케줄이 쫙 해서 꽉꽉 차있고 와 오징어 게임에서는 아 그걸 확보했네 아마도 이제 대작이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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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미리 뺏을 거야 그 스케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맞아요 0083님이 형님 유도소년 조연출했었던 우병입니다 오 우병아 유도소년 시즌2 하시면 하실 건가요? 아니요 오 단호하네 단호하네 와 왜냐면 아이고 왕성님 일단 우병아 반갑다 유도소년이라는 작품이 저희가 고등학생 이야기이기도 했고 이제는 저도 이제 불혹이고 운동부들 이야기이어서 막 액션이 너무 재밌겠다 그 느낌이 그쵸? 다행히도 이게 극단 간다의 작품이었는데 다행히도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긴 하지만 지금은 제가 체력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네 아무래도 그 학생들 나오는 거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이때 그 오정혁 게임 월에 나왔던 박해수 형도 같이 출연했었던 그렇구나 야 유도소년 시즌2는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시면 하실 건가요? 좀 더 젊은 배우를 섭외하시는 게 우병씨가 주셨네요 물고기님 배우님 맛집을 찾아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취미잖아요 날이 점점 더워지는 요즘 꼭 먹어야 하는 제철음식 뭐가 있을까요? 배우님의 여름 음식 추천해주세요 따라 먹을래요 제철음식 뭐 면 좋아하니까 콩국수? 콩국수보다는 저는 약간 평냉파거든요 냉면이 사실은 원래는 겨울 음식이긴 하지만 여름에 애들 즐겨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남 쪽에 즐겨가는 그러면 대부분 요즘 이제 mz들이 평냉에 소주를 마시는 게 유행이래요 그런 것도 해요? 하죠 하죠 오 그렇구나 또 저랑 친한 어떤 동료 배우분은 이 냉면을 젓가락으로 아니 엄청 잘라요 젓가락으로? 네 그래서 소주한 잔에 국물이랑 면은 오 안주로 안주처럼 이렇게 떠벌다구나 국밥처럼 그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치 그치 평냉은 굳이 뭐 가위 안 해도 젓갈로 의지가 있으면 자를 수 있잖아 수육이랑 같이 우리 성은씨가 박성은 9557님 박성은님 대전 대땡 칼국수에서 배우님의 사인을 발견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더글로리 전재준 박성은 이렇게 했구나 이 팀이 다 갔었나봐 네 아마 동료 배우분들이랑 이 집에 몇 번 갔던 것 같아요 저희 숙소랑도 가깝게 있고 그냥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대땡 칼국수 사인도 멋있네 남자네 그 글씨체가 확 시원한데요 자 윤상민씨가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보는 라디오 보는데 내가 다 뿌듯하네요 성은씨 어머님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좋으실까요 아이고 어머님이 기뻐해 주시면 너무 좋죠 어머님이랑은 어떻게 화해했어요?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요 와 우리 성은씨 세네 아니 왜 어머님이랑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어머님 눈에는 제가 지금 애기지 애기 성인이긴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처럼 보이시니까 걱정되시는 마음에 막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간섭도 하시고 제가 한참 조금 바쁠 때 너무 신경쓰는게 많을 때 그러셔가지고 엄마랑 잠깐만 거래를 둬야겠다 이사할 때 특히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성은씨는 성격이 엄마만이 닮았어요? 아빠만이 닮았어요? 음 단반인 것 같아요 단반 좋네 근데 아빠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외모는? 외모는 외모도 아빠 아빠 아빠가 잘생기셨네 저희 어머님이 쌍꺼풀이 진짜 진하시고 눈이 엄청 크신데 저희 자식들이 다 그 쌍꺼풀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3남매가 다 그래서 오히려 배우가 된 거 아닐까? 음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 완전히 미남 배우로 하여튼 성은씨 어머님 좋겠다고 윤상민씨가 그치 사실 자식이 잘 되면 자식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님뿐이 없어요 누구보다 뿌듯해하고 기뻐하시죠 그럼요 네 온디 성은님 성은님 다들 본명보다 배역 이름으로 먼저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서운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연극 빵야로 소총이라고 불리면 어떡하죠? 아니지 빵야로 불리는 거지 빵야로 빵야빵야 어때요? 이렇게 배역 이름으로 먼저 불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박성훈이라는 이름이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한두 번 들어서는 각인이 잘 안돼요 저를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수식어가 필요 어디에 출연한 누구 뭐에 나왔었고 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재준 윤은성 세 글자로 딱 저를 떠올 연상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수식어가 생긴 거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좋고 그럼 이건 난 진짜 영광인 거 같아 그럼요 그 역할을 얼마나 잘했으면 그 극중 인물로 그만큼 이제 관심있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봐주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 질투하신 같이 했던 정석이 형이 납득이로 불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납득이로 근데 지금은 계속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도 조정석으로 불려지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활동을 해야죠 진짜는 또 박성훈 씨라고 이제 많이들 아니까 근데 나는 전재준도 너무 좋았고 윤은성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오시기 전에 우리 작가님들이 언니 전재준이라고 하면 안 돼 전재준이라고 하면 안 돼 재준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근데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지 재준아 2929님이 목표지향적인 성은 배우님 항상 구체적인 목표를 써두신다고 들었는데 아직 이루지 않은 배우님의 성대한 목표 한 개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궁금해요 이런 것도 너무 나는 감동적이더라고 대부분 이제 하나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루지 않은 제가 아무래도 먹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음식 관련한 광고를 하나 찍는 게 아 그래 왜 광고를 안 찍지? 광고 여러분 광고주 여러분 진짜 맛있게 잘 먹습니다 진짜 먹는 건 진심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연락 많이 주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 그래 광고 먹는 광고 먹는 광고 그렇다고 뭐 화장품 광고를 마다하진 않습니다 의류 광고 각종 영양제 광고 자 정말 이제 오징어 게임 나오면 섭외 못합니다 여러분 자 완주다은이 님이 드라마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리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요 연기력이 외모까지 너무 완벽해요 오늘 보는 라디오로 보니 웃는 게 너무 이쁘고 귀여우세요 맞아요 웃는 게 너무 소년 같죠 그래 나는 와 우리 은 아니 은성이래 우리 성훈이가 키가 저렇게 컸나 키가 몇이에요? 저 83인데 오 조금 제 키보다는 약간 더 크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비율이 좋아서 그런가 봐 말라서 그런지 말라서 다리가 길어서 183이에요 네 그때 우리 고경표가 키가 어떻게 됐죠? 경표가 한 81 이 정도 80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다 비슷비슷해서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누가 하나 더 누가 와 크다 이렇게 생각은 못했는데 두 사람 다 큰 키였구나 네 큰 키였구나 저는 그때 너무 눈을 내리깔아서 주변 사람을 못 봤어요 도도한 엄마니까 막 막 이러면서 엘레강스 하셨죠 1494님이 한국의 오스틴 버틀러 박성훈 배우님 팬미팅 계획 있으신가요? 하게 되면 노래와 댄스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노래 댄스 둘 다 아 아직 네 팬미팅 계획은 없고요 노래도 잘하지 아 잘 못해요 노래 잘하잖아 잘했으면은 뮤지컬을 했죠 저는 연극만 해서 그래요? 댄스도 될 것 같고 이 몸은 딱 댄스가 최적화된 몸인데 엄청 뚝딱이어서 네 둘 다 사실 자신이 없는데 와 좋아요 이따가 끝날 때 하트나 격렬히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봐요 자 광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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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상환씨가 빵야 연극 보러 꼭 가겠습니다 대학로야 기다려 3928님이 빵야 보러 가면 배우님 가까이서 볼 수 있죠 너무 기대됩니다 아 가까이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요 아무래도 객석과 이 무대가 가깝다 보니까 대학로 극장이니까요 자 여러분 연극 빵야 6월 18일부터 대학로에서 공연됩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아 우리 성은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헤어질 시간이요 벌써 끝이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한 게 없는데 두 시간 잡아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자 함께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오늘 최하정 선배님 8년 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너무 반겨주셔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 최하정의 파워타임이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순간에 또 뜻깊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는 작품 다 기대할 거고 네 그때 뭐 제가 진행을 안 하더라도 음 이 12시에 한번 나와주시면 네 이 뒤에 이을 DJ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끝곡으로는요 아까 성은씨가 너무너무 인상 깊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뮤지컬 빨래 넘버 이규영 배우가 부른 참 예뻐요 요거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네 성은씨 네 마지막으로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자 자 하나 안돼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성은아 너무너무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은씨 응원할게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은씨랑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자 그리고 우리 최파타 이제 또 게스트 3부 돌아오겠습니다 총출동이에요 이순국 다니엘 럭키 크리스탄 수잔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 안녕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가을 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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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국 다니엘 럭키 크리스탄